오늘은 싱글벙글 머리가 텅텅 빈 한국 여자들의 이야기 몇 가지를 보여드릴까 합니다. 평범한 애기 엄마입니다. 저는 남들에게 피해주기 싫어하고 피해받기도 싫어하는 성격이에요. 근데 3주 전쯤 저희 윗집에 누가 이사왔고 그날 저녁 애기 밥 먹이는데 누가 문을 두드리더라고요. 문을 시끄럽게 두드리길래 나가봤더니 배달 음식이더라고요. 저는 시킨 적 없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물어보니 남편도 안일하길래 배달기사님께 저희 집에서 보낸 게 아니라 말씀하고 애기 밥 먹이고 있으니 다시 들어간다 말하는데 전화하면서 문을 꼭 잡고 안 놔주시더라고요. 애기는 울고 있는데. 그래서 애기 안고 나와서 현관에서 한참 실랑이 하는데 위층에서 한국 여자가 내려와서 호수를 헷갈렸다 말하더라고요. 솔직히 기분 나빴지만 같은 건물 사는 사람이고 얼굴 붉혀서 좋은 일 없으니 알겠다 넘어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틀 3일 간격으로 계속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것도 꼭 저녁이나 새벽이라 너무 힘들어요 정말. 그래서 2주 넘게 참다가 대놓고 가서 따졌습니다. 애 키우는 거 뻔히 알고 애 깨는데 왜 이딴 짓 하냐고 싸붙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한국 여자 하는 말이 가관이더라고요. 지년 애기 100일 지났는데 소리 민감해서 문두들이거나 초인종 소리 들으면 깬다고. 저번 살던 건물에서는 옆집이나 아랫집으로 시키고 살았다 하더랍니다. 저는 편해 봐줄 의향 없으니 옆집에 말하던지 배달을 시키지 말라 말했는데 옆집에는 남자 혼자 살아서 무섭다 어쩌구 저쩌구 이 지랄을 하더랍니다. 라는 레전드 한국 여자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 꽤나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한국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택배 연락이 싫어서 남의 연락처 남긴 애 엄마. 택배 때문에 문자나 전화 오면 잠든 아기가 깰까봐 일부러 전화번호 끝자리를 틀리게 썼다. 피해자가 발생했지만 굳이 연락처를 수정하고 싶지 않았다. 라는 레전드 한국 여자들이 넘쳐나고. 실제로 이런 건 맘카페에서 꿀팁으로 공유되는 정보이고. 택배번호 배달 같은 걸 다른 집으로 보내는 게 일부 여성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되었다는 게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싱글벙글 이런 일은 남성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레디컬 FM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죠. 아 진짜 윗윗윗집 여자 화딱지 존나 나네 라는 이 글을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집 앞에 택배가 왔고 마침 아이브로우 시킨 게 있어서 그건가 보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택배 안으로 가져갔거든. 근데 알고 보니 윗윗윗집 사는 여자가 호수 착각해서 보낸 거였고 그런갑다 하고 줬단 말이지. 그때 그 여자가 존나 띄껍게 막나보고 도둑이냐고 그런 취급하길래 뭔 개소리인지 몰라서 씹었는데. 그 이후로 우리 집 자꾸 택배 보내고 내 폰번으로 택배 문자 오고 지랄났으면 어떡하지. 얼빠진 여자 하나 때문에 화딱지나 죽겠네. 라는 식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FM리즘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에는 놀랍게도 여자 여자 자꾸 언급하지 말자 이야기의 여자라는 말만 몇 개 나온 거야 여혐조작글이지. 라는 식으로 위대한 여성들께서 그런 못된 행동을 했을 리 없다는 식의 댓글이 달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해자도 여자 피해자도 여자이니까 우리 한국 여자들 내에서 인지부조화가 오는 겁니다. 글 쓴 FM리스트 여성인권운동가는 뭔 조작 타령이냐라고 하면서 직접 자기가 주고받은 문자를 인증하고. 가해자가 여자인데 그러면 한남이라 성별 바꿔서 말해야 했을까. 시발 내 잘못이다 여자를 여자로 말한 내 잘못. 이라는 웃기는 촌극을 벌이고 있는 거죠. 아주 시발 저 여자들은 어떻게 하면 저런 창의적인 생각으로 싸움 박지를 하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기괴할 정도로 요즘 여성들에게서 보이는 이기적인 마인드를 오늘 보여드렸네요. 나는 피해보기 싫지만 남은 피해봐도 괜찮다는 여성들의 기괴한 쇼 여기서 마칩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줄 요약. 가해자도 여자 피해자도 여자 누굴 응원해야 할까요.